안녕하세요. 오랜만이십니다. 신승태 가수님. 안녕하세요. 제제는 지지 않아. 구독, 좋아요. 오늘 저희가 뭐를 하죠? 일단 갈비찜을 먹으러 가시죠. 네. 지하 1층입니다. 지하 1층? 문이 열립니다. 열립니다. 저희를 양궁 가러 갈 거예요. 양궁을 왜 하러 가죠? 안 하자 그랬어. 별을 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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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쏴. 지금 우리 또 가면 트로트 전국체전에 2등. 꽃미남. 돈 벌어 어쩔까요? 3,000원으로. 그럼 오늘 갈비찜 쏘라 하자 우리. 한번 제하가 보는 데니까 특한 갈비찜을 가면. 무슨 매운 갈비찜도 있고 크림 갈비찜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 장난을 치는 것 같은데 기본 갈비찜 시켜놓은 뒤에 전통을 지키지게 퓨전을 하는 것처럼 하자. 팔이 아프다 이제. 그래도 네가 드세요. 왜냐하면 이거니까 제재는 지지 않아. 팔이 아파도 지지 않아. 구독과 좋아요. 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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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fik. 유튜브 각이에요? 오늘 제가 쏘는 날. 아 저는요? 매운 거랑 크림. 오늘 제가 머리 하고 왔어요. 오 연예인이다. KBS 라지 너무 맛있어 저희 오늘 양궁 하루 안 가요? 체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스포스라는 건 항상 힘이 뒷받침이 돼 줘야지 방금 트레이닝 선생님한테 연락 오신 거 같은데 몰라요 뭘 삭제하셨어요 욕을 한 거 같은데 일단 물어봤거든요 혹시 욕가졌냐고 네 답이 없으시네 전곡을 찔려서 갈비가 익혔어 오늘 온화점 맛있다 오늘 갈비찜 온화점 지대단 나 공허하고 버리지 않아 와 진짜? 엄청 막상기도 하시지 너 왜 딱 버냐? 제 시비를 와 너 진짜로 줄 순 보이지도 않는다 야 그치? 왜 그래? 나 2년 차이밖에 아니야 나랑 너 몇 년생이야? 1 너 국자 들어가는 사람이야? 국자 들어가는 사람이야? 헐 제가 진짜 개선했어요 네 전에 누나한테 얻어먹었기 때문에 아 그거 잘 먹었습니다 우리 영원히 들어가자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시작 레프트 다운스태스 우리 여보세요? 네 작가님 노노노 잉글리 씨 잉글리 씨 잉글리 씨 네네네 안녕하세요 아 조금만 얘기해 노노노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오늘 잉글리 씨 아 네네네 아 네네네 예스 예스 네 아 예스 예스 아 예스 예스 아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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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감으로 점심 드릴게요 네에스 네에스 제가 설세인 선생님이세요 아 티치야 네 네 네 예스 예스 벌금 있어 아 잉글리 씨 바다새 말고 소리세요 아 네 시 버릇 사우드벌 아 5442에 5442? 5442? 진멍 스승 s 아 시대노 18발 정료내줄 뭐해?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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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같이 어깨 넓이 정도 걸려줄 수 있겠고요? 거기서 맞추는 거 손톱을 올려서 손 밑에 서서 손톱을 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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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그거야 돼 우리 스케이트 그래서 우리 30대잖아 다 나 피겨하려고 싶고 피겨 피겨는 이미 글렀지 뭐 이번 생에는 끝났어 아 Reporter 아니 근데 피겨는 끝났지 이 피규어는. 형 유연성 좋아해요? 어때? 저 그림 나왔지? 어? 얼마큼 됐어? 내 느낌 거의 달라 그랬던 것 같은데? 아니 전혀 전혀. 우리 뒷전수에 거의 닿는데? 가자.